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회 참가자 물론 떨어졌지만요 올해는 한국사 그루든벨 기획단에 1월으로 같이 참여하게 된 유희철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 한국사에 대해 거부감 느끼는 분들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문제 어렵게 안냈고요 그리고 문제가 여러분들께 사전에 전달되니까 거부감 느끼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친구와 함께 꼭 신청해서 신목도 가지고 상품도 타가는 좋은 교육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안녕